싱글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몇 년 만에 뭉쳤다 헤어졌다 뭉쳤다 헤어졌다 뭐 하시는 거예요? 정말 풀하지 못하네요. 혼자 있을 때 주로 뭐하나요? 저는 주로 낚시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가에 거의 있죠. 이 참여 계약 내려가시는 게. 얼마 전에 그래서 제주도로 이사를 했습니다. 혹시 이거는 결혼을 암시하는 의미입니까? 이효리 씨처럼? 진짜요? 뭐 생각 없이 한 건 아니겠죠. 지금 누가 여자친구가 있나요? 여자친구는 있습니다. 유래 최초 공개입니다. 저희가 이 인터뷰는 시상하다 남들이 묻지도 않고 사실. 얘기를 다 하게 된다? 여자친구가 있다고요? 제주도에 있습니다? 아니요 서울에 있습니다. 그럼 헤어지려고 제주도로 가게 된다. 자 그럼 이어서 이런 뭐 질문 좀 분위기 탔을 때 한 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키스가 언제입니까? 과연 공개하실까요? 진짜요? 마키 마키. 마키. 첫 키 말고. 첫 키 말고 마키 마키. 마키스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오. 왜 그래. 어째입니다 어제. 어제 진짜. 네 오자마자. 전주도에서. 오자마자 키스했습니까? 고관에서. 사실 키스하러 올라왔습니다 어제. 고관에서. 재훈 씨도 지금 보기 있으니까 자기들보다 얘기를 하죠? 네. 이게 꼭 결혼 신화야. 정말 그때 같이 있었네. 그때 같이 있었잖아. 제가 근데 결혼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탁재훈 씨한테 한 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네.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냐면 약간 역마살이 있어요. 왜냐면 와이프가 싫어할 거다. 아니 와이프가 역마살이 있으면요. 네? 와이프가 역마살이 있으면요. 와이프가 역마살이 있으면 같이 다닙니다. 그럼 땡클 줄 알아요. 안녕하세요 코코 신지입니다. 오늘 막내예요? 네. 이런 질문만큼은 빼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습니까 혹시? 결혼 얘기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됐습니다. 우리는 너무 좋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건데. 지금 통화에 있잖아. 그렇고. 다 결혼이잖아. 이거 얘기는 할 게 없는데. 남자친구와 연애 전선은 문제가 없죠? 네 이상이 없는데 많은 분들이 자꾸 그거랑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는데. 몇 번 헤어진 적은 있었죠? 몇 번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몇 번. 본 질문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막히가 언제죠? 막히가? 가자. 가자. 솔직히? 엊그저. 아 내가 하루 더 빨랐어. 신지 씨하고 SNS 친구가 사진들을 자주 올려요. 수영장 가서 그 미킨을 입고. 친구 공개로 돼 있는. 아무도 못 보는. 근데 홍노끼 씨는 친구라서 그걸 보셔가지고. 신지 씨 친구합시다. 친구 아이가? 틴틴파이브 출신 홍노끼입니다. 자유롭던 그 시절 그립진 않나요? 그립습니다. 아직 저도 노력을 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좀 놀고 싶을 때. 결혼 후에 흘러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결혼을 하게 되면 예전에 알았던 그런 친구들이나 이런 이성들과의. 연락을 딱 끊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 저는. 핸드폰 재부팅 한번 하는 거 같습니다. 초기화 초기화. 이색은. 아 지금 한참 준비 중입니다. 근데 곧 생길 것 같아요. 느낌이 오거든요. 너도 알잖아요. 느낌 아니까. 느낌 아니까. 느낌 아니까. 안녕하세요. 유철이에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가수로서 이제 무대에 또 스네요. 어린 친구들은 다 개그맨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특유 오버 캐릭터로 예능해서 활약했죠. 저보고 가끔 노래를 하면 가수해도 되겠네 이런 질문을 많이. 가수해도 되겠네. 90년대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건 뭔가요? 쿨을 가장 하고 싶죠. 아. 태양어를 후회해 준다는 겁니까? 저는 한국의 마돈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문 열고 나오면서 후회했어요. 그 당시를 기억하며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눈물로 사죄를 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 부부 싸움을 한 번도 안 했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부부 싸움을 진짜로 안 하세요? 사실 신랑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왜요? 각자.. 많이 달리더라고요. 지방도 많이 다니고. 전화번호 바뀐 거 알고 계세요? 얘기를 하네. 익재훈입니다. 90년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나요? 네. 돌아가시면 솔로를 계속 하실 거예요? 네. 무조건 해야죠 솔로를. 이럴 줄 알았다면 솔로에 계속해요. 지금은 그 친구라고 이름도 맘대로 불러서 그 친구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러면 처음부터 솔로로 할걸. 나이트 콘서트..